치토스 한 봉지 도둑 치토스 한 봉지 도둑 치토스 한 봉지도 안 됐던 제가 오! 오 됐어요? 네 자 지금 여러분 세븐 딜레븐에서 눈꽃처럼 부드러운 우유 빙수설 눈꽃처럼 부드러운 초코 빙수설 두 가지 제품인데요 꼭 지금 편의점에 가서 이렇게 까서 한 봉지 더 되어있죠? 이거를 숟가락을 열어서 여기 나오는 게 있는데 아이고 아이고 자 이거를 즉석 경품권을 지금 지금 즉석 하나 파는 자 오늘 저희 집 사무실에 냉장고에 가득 채울 테니까 여러분이 꼭 와서 지금 표정 안 좋으신데요? 아니요 많이 가져가세요 지금 웃겨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 진짜 자 이런 저도 이러기 싫은데 이야 사무실 바로 앞에 이런 행운이 있다니 제발 이제 꽉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역시 사람이란 게 자 이런 거예요 자 다음 기회에 도전하라니까 저는 다음 기회에 도전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오늘 길이게 먹어서 자 어우 너무 죄송하네요 몇 개 가져가신 거예요? 몇 개 샀지? 다섯 개 하나 사고 네 개 된거죠? 감사합니다 몇 개 사무실까요?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화곡동점 자 여기는 화곡점 세븐일레븐 화곡 까치사논 화곡 까치사논 자 다음 기회에 하하하 안녕 안녕 안녕